지금 우울하다는 것은 내가 나약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하느라 마음이 한창 크는 중이라는 뜻이다. 사람은 공간을 닮아간다. 내 공간에 백권의 책이 있다면 백권만큼 생각이 커지고 천권의 책이 있다면 천권만큼의 세상이 내 것이 된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김미경의 마흔수업입니다. 김미경님은 온라인 지식 커뮤니티 MKYU 대표이고 30년간 기업과 방송 등에서 강의를 통해 자기개발 강사로 유명한 분이지요. 저도 2022년 새벽기상 챌린저로 아침마다 모닝찍찍하며 몇 개월을 함께 했었는데요. 새벽 5시에 2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새벽을 여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이 책은 마흔 즈음에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을 토닥이며 마흔이란 결과가 아닌 과정이며 안정보다는 돈과 성장이 어울리는 나이라고 강조하며 그동안의 경험으로 깨달은 내용을 40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저자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을 살고 있는 마흔들에게 계속해서 꿈꾸고 도전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하며 마흔이 해야 할 일은 인생 정산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진정한 황금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책의 차례는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 오늘도 불안에 지친 마흔에게 2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마음가짐 3부 인생의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 4부 두번째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법 오늘은 4부 내용 중 나만의 원식으로 성장 근육을 키워라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나만의 원식을 선택한 이유는 40대와 50대에 새롭게 준비할 때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또 잘하고 싶은 한 가지를 찾아서 몰입해 보는 것 몰입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습관으로 채워가는 과정에서 원식이 에브리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공간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김미경의 마흔 수업을 통해 우리는 어떤 점을 닮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책 속의 내용 들으시고 미소님들의 원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만의 원식으로 성장 근육을 키워라 지난해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원식입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파고들라는 메시지가 핵심인 책입니다. 고구마 줄기를 뽑듯 하나를 해결하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 원식을 찾고 몰입하라는 것 책을 읽고 나는 원식에 홀딱 빠졌습니다. 우리는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야심찬 목표를 정합니다. 운동으로 10kg을 빼고 재테크로 천만 원을 모으고 영어회화에 집중해서 달라진 날을 보여주자. 1년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이고 중요하지 않은 계획은 없으니 카타고리별로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요? 언제나 실패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한 달도 안 돼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기 일수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24시간을 삽니다. 오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 밥 먹고 쉬는 시간, 가족을 챙기는 최소한의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중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두 시간도 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운동과 영어 공부, 재테크 모두를 해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버리고 지금 나에게 가장 간절한 것, 하나로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원싱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원싱의 마음을 뺏긴 이유입니다. 생활 근육 쓰지 말고 성장 근육 키우자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영어도 배울 때는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세게 몰입해야 합니다. 원싱에 하루 두 시간 이상 몰입해야 근육이 찢어지지 10분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안 되는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내느라 고생을 해야 어느 순간 급격하게 실력이 좋아지는 제이커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고3대든 20대든 한 가지에 무섭게 몰입해서 성장 근육을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이커브를 이뤄낸 스스로를 뿌듯해하며 달콤한 성공을 맛본 경험도 한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1년만 안 해도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리듯 성장 근육도 쓰지 않으면 흐물흐물해집니다. 지난해에는 회사 경영을 하느라 1년 정도 영어 공부를 거의 못했더니 나도 모르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절대 영어 강의는 못할 것이라는 확신. 강의 원고를 써서 외우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머릿속 이야기를 영어로 꺼내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 근육이 무너지니 자신감도 같이 무너지면서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수많은 40대들이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고 자꾸 늘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생활 근육만 있고 성장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끼 밥을 먹고 회사를 다니고 일상을 사는 데는 생활 근육만으로도 충분해서 굳이 성장 근육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꿈과 커리어를 만드는 원싱은 생활 근육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몰입하고 슬럼프를 견디면서 단 하나의 목표를 이루려면 강한 성장 근육이 필요합니다. 성장 근육이 약해진 사람들은 무거운 원싱을 감당할 엄두가 안 나 아무런 꿈도 못 꿉니다. 몸은 게을러져 있고 의심만 많아지니 이 나이에 이걸 해서 뭐 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흔에 한 번 근육을 찢는 데 성공하면 그 경험이 고스란히 내 육체에 저장됩니다. 그 근육으로 다른 인생 문제들도 풀어갈 수 있고 어떤 미션이든 나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법칙과 성공 프로세스는 과목만 다를 뿐 작동 원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몰입할 원싱을 찾는 법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원싱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의 스테이지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싱에 대해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바로 알아듣고 대충이라도 감을 잡는 사람들은 꿈의 스테이지가 적어도 3단계 혹은 4단계 이상은 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공부와 경험을 통해 적어도 자신이 뭘 하고 잘하는지 분명히 압니다. 꿈의 스테이지가 높아질수록 원싱이 점점 더 확실하고 뾰족해지면서 자신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단계에서 나에게 에브리싱이 될 수 있는 원싱을 찾고 성장 근육을 키우는 훈련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원싱이 도대체 뭔지 감을 못 잡는 이들입니다. 내가 지금 꿈의 스테이지에서 0단계나 1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소리입니다. 영어를 시작해야 내가 영어를 얼마나 못하는지 아는 것처럼 꿈을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아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나를 오픈하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내 주변만 봐도 오랫동안 생계에 치이다가 스스로를 꽁꽁 닫아버린 40대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자극을 받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닫아놓았던 마음을 열려면 남의 잔소리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제일 쉬운 게 책입니다. 책에는 잘난 사람들의 잔소리도 많고 남이 성공한 얘기들도 많습니다. 나를 질투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늘 알려줍니다. 그렇게 남들을 질투하는 것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초보 단계에서는 이 정도의 스몰 원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장 근육이 없는 초보는 처음부터 원싱을 제대로 찾기 힘들 뿐더러 찾는다 해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싱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원싱 그 자체가 아니라 완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스몰 원싱을 연습하다 보면 두 번째 원싱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꾸준히 하면 브랜드가 된다. 당장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고민하다 우연히 내 유튜브를 보고 시작한 것이 새벽 4시 반 일어나기 공부였습니다. 제가 원래 아침잠이 많아서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책상에 앉아 계속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한심하고 오히려 자존감만 낮아질 것 같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찾은 방법은 인스타그램에 새벽 기상 인증샷을 올리기였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올리다 보니 저절로 루틴이 생기게 되었고 자신을 응원하는 팔로워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1, 2분이라도 늦으면 무슨 일이 있냐며 수십 통의 DM이 도착했습니다. 경희님은 자신도 모르게 새벽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팔로워들에게 제안해 아예 미래를 사는 시간 미사시라는 커뮤니티도 만들었습니다. 함께 새벽 기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고 매일 새벽 라이브 방송을 하며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했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용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자를 초청해 함께 강의를 듣고 멤버들의 공부와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면서 커뮤니티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110명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1박 2일짜리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녀의 새벽 기상은 무려 천일이 지났고 팔로워는 2만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요즘 본명인 남경이보다 부캐인 새벽 거인으로 통합니다. 지금 그녀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인스타그램에 어울리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해보고 꾸준함도 브랜딩이다 라는 습관 만들기 프로그램도 유료로 진행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나가고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에서 매주 모임을 개최해 수익을 내는 경험을 미사시 멤버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멤버들은 모두 메타버스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경희님은 당장의 수익보다 서로의 공부와 성장을 돕는 미사시의 철학을 지키고 커뮤니티를 탄탄하게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의 성장에 기여하다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이미 커뮤니티가 그녀를 새벽기상 전문가로 만들어준 것처럼 올해 경희님은 책출간을 통해 저자라는 새로운 타이틀도 얻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코어 콘텐츠가 뭔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 특별한 콘텐츠가 없어도 무엇이든 천일 이상 꾸준히 하면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단 무엇이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기회가 찾아오니까요. 나를 최고의 전문가로 만드는 법 중간 거래자가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사라지고 개인과 개인 간의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모여있는 플랫폼들이 점점 사라지고 크고 작은 커뮤니티들이 무한 확장될 것입니다. 요즘은 대기업들도 예전처럼 수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플랫폼 광고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고객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찾아다닙니다. 규모는 작아도 그 편이 훨씬 실속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자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웹 3.0 세상이 가속화될수록 신뢰를 기반으로 탄탄하게 기운 커뮤니티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100명이 모인 찐 커뮤니티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다만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커뮤니티 멤버들이 잘 되도록 돕는 것이 비즈니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신뢰와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을 모아 돈을 벌 목적으로 시작하면 그건 영업이지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그런 커뮤니티는 애초에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경희님처럼 혼자 뭔가를 꾸준히 하는 와중에 주변에서 함께하자, 도와주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커뮤니티입니다. 그 일에 진심인 사람이 리더가 되어 커뮤니티에서 역할을 맡고 열심히 운영하다 보니 개인과 커뮤니티가 함께 성장하고 구성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경제 생태계를 찬찬히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발전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월급만큼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길게 보면서 사람들도 돕고 나도 수익을 얻으며 자신감 있게 세컨드 라이프를 만들고 싶다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커뮤니티 리더가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얻는 경험과 통찰 구성원들을 도와주면서 얻는 자부심 비즈니스를 하면서 얻는 새로운 기회 등 돈만으로도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단 평소 관심 있던 커뮤니티에 들어가 다양한 경험부터 해봅시다. 이 커뮤니티가 왜 잘 운영되는지 만약 내가 운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체험해 보세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면 나는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지 점점 구체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대단한 코어 컨텐츠나 전문성이 있어야만 커뮤니티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커뮤니티가 나를 최고의 전문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나 정하고 천일 이상 몰입하면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원식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흔이 되고 쉰이 되었을 때 가정생활과 육아를 하면서 잠시 사회생활과 단절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자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매출도 올리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장점,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찾을 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때 우물쭈물하지 말고 우선 무엇이라도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에서 사례로 소개한 새벽 4시 30분 기상을 천일, 즉 3년 정도 몰입해서 지속할 때 SNS에 꾸준히 증거 자료를 남김으로써 확장되는 경험, 그 한 가지 몰입했던 원싱이 브랜드가 되고 이제는 두 번째 명함을 만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노동하는 것과 운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아마도 오늘 소개한 생활 근육과 성장 근육과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하나를 정해 생활 근육이 아닌 성장 근육 만들기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아직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자신의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습관 만들기를 1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배운 점이 많은데 오늘 소개한 원싱이 바로 그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우리가 원싱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원싱 그 자체가 아니라 완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숨을 원싱을 연습하다 보면 두 번째 원싱도 저절로 알게 된다. 무엇보다 커뮤니티 리더가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나 자신이다. 무엇이든 천일 이상 하면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된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하게 미소짓게 되는 미소용의 미소 생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